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이 불기 2563년 부처님 모신 날 봉축법어를 내렸습니다. 도용스님은 강물에 뜬 달을 건지려 헤매지 말고 먼저 허망한 생각을 비우고 청정한 마음으로 선업을 닦으니 지혜가 드러나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 부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으니 자비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꽃동산이요 모든 생명이 부처님 나토심이라고 설했습니다. 도용스님은 생명의 등불이신 부처님 모신 날에 맞아 연꽃등 그늘 아래 조용히 합장하고 누리에 울리는 부처님의 사자후를 듣내라고 법어를 내렸습니다.